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GT1000 코얼! 기타 이펙트입니다. 네. 멀티 이펙터죠. 멀티라고 하기에는 얘는 멀꾸기 전용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또 이 크.. 오 이거 되게 예쁘네요. 이 크기를 보면 또 뭔가 생각나는 또 다른 페달이 또 생각이 나죠. 한번 살짝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도 좀 살짝 비교를 이따 해볼게요. 와 이거? 오 되게 와이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LCD 모니터가 되게 진짜 와이드 모니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랑 매뉴얼 두 개 하면 매뉴얼이고 이거 하면 튜너야. 보통 이거 하면 튜너인데 매뉴얼이 여기 있어. 오 신기하네요. 네 셀렉트랑 눌려지고요. 아웃풋 레벨 따로 마스터레벨 따로 있네요. 오 네. 다 돌아가고 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뒤에 아이오도 굉장히 많죠. 이 작은 애한테 아이오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GT1000하고 진짜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GT1000을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거 되게 여기 옆에 옆에까지도 아이오를 진짜 아주 그냥 네. 가득 채워놨습니다. 네. 무게 한번 볼게요. 무게 되게 가볍거든요. 900그램. 1kg가 안되죠. 네. 멀티 이펙터 1kg가 안됩니다. 이건 이렇게 가방에 쏙 넣고 다녀도 될 만한 그런 크기.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고 작동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타의 성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멀티 이펙터죠. 멀티라고 하기에는 좀 멀꾸게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의 멀티입니다. 보스 GT1000 쿨. 요만하네요. 요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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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딱 봤을 때 사이즈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네. 얘가 HX 스톰프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아. 음. 무게감도 약간 비슷해요. 아하. 네. 거의 1kg 전후에 네. 약간 가벼운 라이트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좀 이동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렇죠. 네. 그런. 아 1kg도 안되니까. 그렇죠. 네. 나온지가 1년. 아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GT1000이 보스에서 주력한 플래그십 모델이었죠. GT1000. 거기에 코어라는 약체를 붙여서. 네. 음. 굉장히 집약적으로. 음. 그 코어만 딱 모아서. 네. 액기스를 모아서 만든 그런 이펙터입니다. 우선 얘는 딱 보이는 게 없죠. 이게. 여기가 없구나. 익스프레이션 페달이 없어요. 페달이 없구나. 네. 익스프레이션 페달은 따로. 뭐가 허전하더라. 네.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구매하셔서 쓰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만약에 얘를 멀구기로 쓰실 거면. 그렇죠. 페달에. 그 버블버블 게임용 2D 느낌이에요. 네. 이게 다. 다스로. 픽셀이 다 보여요. 어. 픽셀 느낌이. 일부러 좀. 클래식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 이제 좀 바뀌어도 되는데. 터치식도 아니죠. 네. 터치 안 됩니다. 그냥 LCD 모니터. 근데 좀 와이드하게 뽑아서 시인성은 좀. 시안성은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어. 어. 아이오가 있어가지고. 그 세팅 같은 것들. 값을. 아이오가 이제 뱅크. 디스토션이 있는 채널이면. 아. 얘를. 바로바로. 껐다 켰다요? 그러니까 뭐. 스냅샷 이런 거는 없지만. 바로바로 이펙터를. 껐다 켰다 하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능이 좋은 것 같죠. 뭐. 에어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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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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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나. 정말 arteStop. 에이. 런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저번에 했던 멀티플레머가 아직 묻어놨잖아요. 무조건 시꺼먼 거에다가. 페달 사이즈는 다 똑같고. 이상하게 전통을. 고집이 있어요. 너무 지켜. 너무. 고집이 있죠. 근데 딱 이 폰트나 이런 게 딱 못 쓰잖아요. 60년 전부터 써둔 거.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에 관한 뭔가의 그런 장인정신과 고집의 집합체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얘는요. 그래서 GT1000에 있는 모든 사운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베이스용 프로세서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셀렉트로 쭉 돌리다 보면요. 이렇게 이름과 넘버가 이렇게 있죠. 뭐 브리티시 크런치. 제가 돌려볼게요. 맥시문 빈티지 플로이드. 와일드 스테레오. 네. 쭉쭉. 스테레오 트램으로. 네. 어디쯤 가야 될까요? 지금 뒤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플러스 베이스. 네. 여기서부터 테라시마. 그래서 한 이펙터나 이런 거는 총 한 140여종의 이펙터고요. 네. 그리고 앰프 두 개를 포함해서 총 얘는요. 24개의 이펙터를 한 번에. 아. 그 채널 하나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뭐 끝도 앞도 한도 없네. 네. 이거 프리셋도 굉장히 많죠. 오우. 프리셋 양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펙터. 이펙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와. 이렇게 체인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럼 셀렉트로 얘를 이렇게 가면서. 누르면 켜지고. 아.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이것마다의 값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간단하죠. 그 병률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채널 A,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우. 오우. 이게 B구요. 지금 B는 드리스트가 켜져 있잖아요. A는 디스트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오우.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까지 있어요. 뒤에까지. 블록이 엄청 엄청. 네. 오우. 스물네개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스물네개를 다 넣었어도. 네. 이게 뭐. 그. 빠짐이 없이. 네. AIRD가 잡아주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깨끗하게 나간다. 네. 그렇죠. 이야. 근데 저는 진짜 멀티 이펙터 중에. 뭐. 진짜. GTA 시리즈에서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펙터를 한 컵에 구동할 수 있고. 보통 대여섯 개 아닌가요? 네. 많은 여덟 개에서. 12개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스물네개. 네. 그걸 다. 늘 이펙터도 없겠다. 어. 그치. 140개 이펙터 있으니까. 여기에서. 140개에서 24개를 빼서. 참. 변환도 32비트예요. 보통 24비트나. 오. 뭐 이런데. 32비트에. 96kHz. 네이트. 샘플레이트. 반응속도는 뭐. ADDA 변환. 네. 32비트고요. 프리미엄 드라이브. 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연결을. 네. 인터페이스에 했고요. 갔다가. 우리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한 3개 정도로. 우리 1부의 마지막은. 프리셋 사운드를 좀. 몇 개 좀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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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보스 소리네. 네. 자. 또 다른 거 들어볼게요. 파워로브 MDP. 멀티밴드 크런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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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쿠스틱. 클린은 어쿠스틱 미스예요. 오. 클린 톤과 어쿠스틱 믹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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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 너무 깨끗해. 와. 진짜 깔끔하네요. 오르간 스페이스 아 우리 그리고 이 전에 그 옥타브 했잖아요 옥타브 5 여기 들어있는데 좋다 이거 더블 앰프 12스트리트 쉐어드 레이프 네 이제 한 30대 이상 넘어가면 드라이브가 좀 많이 있어요 컴플루서도 들어가 있네 컴플루서도 많이 넣었네요 컴플루서도 들어가 있어요 브릿 락 1978 드라이브 헤븐? 엠에스 클림 리치 어쿠스틱 리치 어쿠스틱? 리치 색깔? 오! 오! 이거 되게 좋다 음 브리티쉬 크런치 뭐 퓨전 리드? 퓨전 리드 리치 신랑 너무เห ol 어! 여기다 옥타브드 오네 오버 disci 옥타브 포즈다 와이드 스테레오래 어우 빈티지 와 드라이브가 있는데도 멈춘 상태에서는 노이즈가 없으니까 이게 드라이브인지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브와 우는 것들이 출하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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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개갈적으로 전체적인 노브의 쓰임색으로 안에 매뉴얼 같은 것도 알아봤고요 아이오드 굉장히 많이 여기에 다 장착이 되어있죠 아 이거 LED 글씨에 한 번 놀래고 소리에 한 번 놀랬습니다 그림 끝에 너무 웃겨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 거고요 그때는 좀 세팅이 바꿔서 얘를 이제 멀고기 느낌으로 네 해서 이제 캐비넷하고 연결해서 IR 먼저 좀 끄고 네 뭐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느낌으로다가 연결을 해보고 저희가 또 프리셋도 만들어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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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